그래, 이걸로 됐어. 아무 일도 없었다. 아무 일도. 없어요, 전날? 설명할 수 없는 이 감정 사람들은 사랑이라 말하던 은비야, 은비야! 뭐하는 짓이야, 이게? 여기 왜 왔어? 차사장이 각이 부술 거야. 그럼 너 교사도 못하고 애들은 어디서 살아? 너는? 너는 차치수? 너는 라면 안 먹고 살 수 있어? 너는 나 안 보고 살 수 있어? 아니, 그렇게는 못해. 역시 개꿈일 줄 알았어. 10% 10% 1% 라면을 먹을 때 가장 중요한 건 타임입니다. 지금 이 순간 누군가 때문에 당신의 가슴이 다른 건 별로 중요하지 않다. 라면은 그냥 보글보글 끓어오를 때 먹는 게 제일 맛있다. 라면은 그냥 보글보글 끓어오를 때 먹는 게 제일 맛있다. 라면은 그냥 보글보글 끓어오는 게 제일 맛있다. 라면은 그냥 보글보글 끓어오는 게 제일 맛있다. 라면은 그냥 보글보글 끓어옵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